2021년 3월 23일 여행 22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온 장소는 일단은 폐모텔입니다 여기에는 노숙자 혹은 뭐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 목격됐다는 실제로도 목격이 됐었고 사람이 사는 흔적도 있고 귀신은 상관없는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말을 아끼겠습니다 엄청 긴장돼요 진짜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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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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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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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치!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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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신아 버텨! 여기야! 여기야! 버텨! 가! 무슨 소리야..? 마이콜만 가무으러 가고싶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불안해요 진짜로 거짓말처럼 항상 누가 보면 뭘 해 놓는단 말이야 분명히 나를 봤어 저 올라가겠습니다 혹시 담배 태우십니까? 담배 태우시면 제가 담배한테 드리겠습니다 예예 제가 담배 한잔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배 한잔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쇼 여기 계십니까? 제가 잠깐만 들어갈게요 잠깐이면 됩니다 제가 담배 한잔 드릴게요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귀신고깔.. 어디야? 분명히 뭐가 있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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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나를 붕 띄웠어? 아까 이불같은 경우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손 나온 방 봤는데.. 분명히 제가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밑에가.. 그냥 이거에요. 매트리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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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questa.. 여기가 이만해 잠시만요 진짜 미스터리하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처음에 여러분들 검정추연이 같은 거 입은 사람이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조였는데 수신이 앉아서 잠깐 빠꾸 했다가 하면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안 보였어 근데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해도 여기 제가 온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귀신은 맨날 보는 거고 사연 한번 들어보려고 왔어요 수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오늘 수신이 조금 안 좋게 냈고 방풍은 딱 한 번 냈는데 그냥 다른 거 없고 사연 한번 들어보려고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죠 사연을 한번 들어보려고 수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주